Q. 잠이 너무 안 와서 잠이 너무 안 와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건 아닌데 Q. 잠이 좀 졸린데? 그냥 이 시간에 자면 뭐 하겠어? 너무 심심해 나랑 좀 놀아주겠니? 나랑 좀 놀아줘 이 상태에서도 이미 라이브를 켠 상태에서도 필터를 쓸 수 있나? 이런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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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 내 입이 옆에 있는데? 이건 뭐야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나만 혼자 하고 있었던 거 아니지? 하고 있는 거 맞나?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혼자... 깜짝이야 다행이다 이런 게 있으면... 방송에도 이런 게 있으면 렌즈 안 낄 텐데 다행이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잠깐만 본분으로 돌아왔어 안녕 다들 다들 안... 지금 안 자고 뭐 하지? 아니면 뭐... 인터내셔널 팬스 다들 뭐 하지? 심심해? 심심해? 응 얼굴이 왜 이렇게 두고 누워있구나 누워있구나 올빼미라 안 졸려요 난 올빼미가 아니라 사실 지금 시간 겁나 졸린대 그냥 좀 심심하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잘 지내? 응 잘 지내 저녁 뭐 먹었어? 나는 회 먹었어 다들 뭐 하지? 다들 뭐 하지? 다들 이모티콘만 보내네 좀 먹었네 재밌는 얘기 좀 재밌는 얘기 좀 오야스미나사이 안 왔다 모야스미나사이 본가에요? 본가에요?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늘 요리도 해보고 그랬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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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잘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고 싶네요 약간 약간 이렇게 영상통화 바이브인데 안녕 여보세요 뭐 했어 잘 잤어? 어때? 어때? 내 상황과 자고 있었어? 하하 웃음 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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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이 안 생기지? 오늘 TMI 말이죠 TMI 오늘의 TMI 오늘 불고기 우리를 인식당 레시피 찾아봐서 윤혀정 선생님이 하신 윤혀정 선생님이 하신 레시피로 불고기 해먹었어 요즘에 윤혀스테이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윤혀스테이 어쩜 그렇게 다들 멋있으신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 나영석 PD님은 진짜 천재신 것 같아 지니어스야 어쩜 그렇게 재밌는 예능을 그리고 재밌지만도 않고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예능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정말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영석 PD님께 아직 그 누구도 아직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도형 공명 형제의 예능 노다지 보물 나영석 PD님 캐지 않은 광석 캐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봅니다 되는 장사 도형 공명 형제 예능이면 되는 장사인데 지금 선착순이거든요 누구든 나영석 PD님 한번 가져가시죠 여기까지 내가 근데 자야겠다 이제 좀 피곤해 자야겠다 저 이제 자러 갈게요 미안 자야 될 것 같아 빠이 빠이 이런 내가 싫다 지금 이 시간 졸리는 내가 싫다 그냥 너무 졸리다 갈게 빠이 이렇게 그냥 켜고 잘까 왠 뻥이고 갈게요 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데 너무 되게